쇼킨, 크리천2MC, 장민호, 장성규, TV조선 새 여성 오디션 유명 연예인 등 대거 등장 TV조선 여성 아마추어들을 위한 오디션 쇼킨, MC, 크리천, 장민호, 장성규 장민호님의 종교는 기독교이고요 역시 장성규님의 종교도 기독교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사귀는 사람이 있던 친구를 응원하기 위해 교회에 가게 되었으며 또한 JTBC 앵커 강지영이 본인과 종교가 같아서 종교적인 대화도 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가끔 워크맨에서 기독교적인 드립을 치기도 합니다 TV조선 또 오디션 장민호, 장성규, 쇼킨 MC TV조선 올 6월 새 프로그램 쇼킨 방송 MCN 장성규, 장민호 송가인, 이명웅 탄생시킨 TV조선 작정하고 새 오디션 프로그램 또 만들었다 핏, 여자들만 여자의, 여자의 위한, 여자를 위한 오디션, 콘셉트, 우승자 상금 1억원, 음반기의 제공, 참가자 모집 트로트 경영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트, 미스 트로트로 큰 흥행을 거뒀던 TV조선이 새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TV조선은 17일 여자의, 여자의에 의한, 여자를 위한 오디션이라는 콘셉트를 가진 쇼킨을 오는 6월 선보인다고 밝혔죠 이 프로그램의 우승자에게는 상금 1억원과 음원 발매 기회 등이 제공됩니다 TV조선 쇼킨 제작진은 4월 5일까지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 중인데요 한국 국적을 가졌고 1970년생부터 2013년생 사이 여성이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기존 음원이나 음반을 낸 사람의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쇼킨의 진행자는 미스터 트로트의 주역, 가수 장민호와 방송인 장성규가 맡았습니다 크리스천2MC 장민호 장성규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TV조선 쇼킨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본롯에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도 그리스도 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 낚 læ 처는 어디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